이제부터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걸 총동원해서 query string의 값에 따라서 본문이 변경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봅시다 배운 걸 서둘러서 써먹어 봐야 돼요 여기서 저는 새로운 폴더를 만들 겁니다 여러분도 만드세요 폴더의 이름은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html, css, javascript의 본문만을 컴팩트하게 집어넣을 거예요 html이란 이름의 파일을 만들고요 그 중에서 여기 태그 안쪽에 있는 것만 컷, 아니, 카피해서 붙여넣기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css라는 파일을 만들고 저는 2.html에 있는 내용을 역시나, 카피해서 붙여넣기 했습니다 javascript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카피해서 붙여넣기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html의 코드는 없는 순수하게 본문만 가지고 있는 파일들을 데이터 디렉토리에 넣습니다 그럼 이제 main.js에서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본문 아직 구현이 안 끝난 저 부분을 우리가 사용자의 쿼리 스트링의 값에 따라서 데이터 디렉토리에 있는 적당한 파일을 읽은 다음에 지금 제가 강조 표시한 저기에다가 치환해 주면 되겠죠 갖다 주면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것을 잘 생각해 보면 뭘 하면 되겠어요? 이미 fs는 했네요 fs read 파일 그리고 파일의 이름은 데이터 디렉토리 밑에 있는 이렇게 해서 쿼리데이터.id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가 돼요? 쿼리 스트링에 따라서 파일명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utf8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하십시오 나중에 왜 그런지 다 알게 돼요 문법적으로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뭘 넣냐면 데이터의 내용이 글의 본문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description 데이터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내용 있잖아요 이거를 cut해서 이 안쪽에다가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온 이 description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그냥 description 본문이라는 뜻에서 변수를 description이라고 하고 이 안에서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잘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이제 실행을 시켜볼까요? 노드에게 main.js를 실행하라고 시키고 이렇게 클릭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여기 HTML을 클릭해서 여기에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거 없애버릴 거예요 이렇게 내용을 수정을 하면 이제 노드.js를 껐다 키지 않아도 리로드하면 바로 반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 페이지가 열릴 때마다 HTML 파일의 내용을 읽어서 화면에 출력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즉, main.js가 바뀌면 현재로써는 껐다 키셔야 되고요 이 데이터 안에 있는 내용은 실행될 때마다 내용을 읽기 때문에 걔는 이제 내용이 수정될 때마다 실시간으로 바뀌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까지 배운 파일을 읽는 법을 투입해서 뭐죠? 다이나믹한 웹페이지를 생성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축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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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려요